이 쓰레기 덩어리를 모두 잘 봐둬라 어떤 꼴인지 단단히 봐둬 적을 만났을 때 실수하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정글을 떠나게 되는 거다 시체 빼게 된 채 여기 정글에서는 1초도 신경을 늦춰서는 안 되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이 멍청한 녀석아 매복 중에 절대로 잠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놈이든지 매복 중에 졸다가 나한테 걸리면은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손을 봐주게 말 거야 거짓말이 아니야 놔 꼬리표 달아서 포장을 해 난 잠들지 않았습니다 상사님 잠든 건 주니어 대체 이 햇병하니 혼날 줄 알아나 변명은 필요 없다 테일러 핑계는 누구나 있지 박치지 못하겠나 우린 여기 부상자가 두 명이나 있다 남은 무기와 탄약을 깨끗하게 지워라 적에게 하나라도 남겨줘서는 안 돼 유니야 더하니 가드너를 운만해라 이 녀석도 며칠만 배울 시간이 있었으면 안 죽었어 이 녀석도 며칠만 배울 시간이 있었으면 안 죽었어 야 테일러 거기서 뭐라고 있냐 아 킹 가벼운 일만 하래요 사흘 동안은요 설마 아 정말이에요? 어 하여튼 본부에 와있게 돼서 다행이다 그건 뭐죠 맥주예요? 아 장가영 보급품 창고에서 슬쩍 했어 어차피 우리 것을 슬쩍 한 건데 뭐 야 테일러 야 벌써 돌아온 거냐? 아 네 그런 거 같아요 이봐 킹 그 맥주 어디서 났어? 아 주스 뭐 주었다고? 사령부에 보고 올 거야? 야 너희들 둘 다 날 따라와 내가 좀 볼 일이 있다